가을 학기랑 봄 학기가 좀 많이 차이나긴 하는데 왜냐면 봄 학기가 실제 시즌이 있는 학기여가지고 가을 학기에는 일단 새벽 운동을 많이 해요 새벽 운동을 많이 하면서 선수들한테 숙제하고 공부할 시간을 좀 더 주려고 새벽 한 6시 정도 7시 정도에 운동을 하고 그때 웨이트를 다 하고 그리고 다들 각자 수업이 달라서 수업 시간이 달라서 일반 대학생들처럼 수업 시간이 달라서 한 8시부터 3시까지는 각자 수업 다니고 숙제해야 될 거 있으면 그 중간에 숙제하고 한 3시에서 3시 반쯤 다 같이 다시 모여서 그때 팀 훈련을 한국처럼 5시간, 6시간 하는 게 아니고 딱 2시간 정도? 2시간, 2시간 정도 훈련하고 성격전 있는 날에는 조금 더 하고 한 3시간, 3시간 반 정도 하고 저녁 먹을 시간 때쯤에 보내주고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숙제하고 알아서 저녁 시간 보내고 근데 숙제 같은 것들이 좀 과제 같은 것들이 일반 대학생들이랑 똑같으니까 그게 뭐 적은 양은 아니어서 저녁은 대부분 숙제하다가 저녁 먹고 숙제하다가 싣고 자는 시기인 거 같아요 봄 학기에는 좀 다른 게 여기 미국 대학 야구는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이 세 경기 시리즈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경기가 다른 학교에 가서 시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목요일 정도, 목요일 오후에 수업을 빠지고 그 버스 타고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시합 끝나면 시합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일요일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일요일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I want to get something for my car 잠시만요 No problem, no problem I'm doing like a Zoom interview right now Yeah, no, you're good 그래서 일요일에 와서 도착해가지고 새벽에 와서 월요일날 다시 수업 들어가고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정도는 가볍게 운동하는 식으로 그래서 수업은 다 참여하고 스폰커리도 데이비슨 대학 다닐 때 플레이어스 트리뷰닝과 그 잡지에 올린 글을 보니까 원작 연기 가면 선수들이 다 라카롬 옆에 노트북 펴놓고 있다고 네, 저희 버스에서 다 노트북으로 숙제하고 도착해서 호텔에서도 다 노트북 켜고 침대에 앉아서 숙제하고 있고 그럴 때 내가 왜 이러고 있냐는 생각 좀 들지 않아요? 네, 그렇죠 버스에서 피곤하고 8시간씩 버스에서 가는데 눈 아프게 과제하고 있고 호텔에 도착해서도 내일 시합인데 과제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들 하는 거니까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